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실기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시대고시기획의 교재 8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울스포츠라는 회사의 회사코드는 2001번의 백업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으로 복구를 먼저 해놓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복구하는 문제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연습을 동일하게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 안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작업했던 장부조회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자 2001번의 모의고사를 가져오는 방식은 백업데이터 복구 메뉴를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의고사의 실기 백데이터에 커서를 올려 놓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복구하기 메뉴를 눌러서 2001번 회사로 복구하겠습니다. 간단하죠? DB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2002번을 먼저 해놓을지 2003번부터 2015번까지 모의고사 15회 모의고사의 모든 백업데이터를 성공할 수 있게 복구하기를 먼저 전부 다 수행하셔도 되고요. 매회 모의고사 풀 때마다 수행하셔도 되고 여러분 수험생의 선택인데 저는 매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1번으로 회사를 변경할 거고요. 변경하는 방식은 왼쪽 상단의 맨 위에 상단 메뉴 회사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고 파란 색깔로 마킹이 되면 선택이 된 거예요. 갖다 놓으시고 확인하고 한 번 더 로그인 메뉴를 눌러서 회사 데이터를 변경하면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이 회사 모의고사를 풀기 위한 데이터로 전부 다 변경이 된 상태죠. 자 여기까지 해서 회계 모드를 눌러 놓으시고요. 이제 문제 하나씩 같이 풀어 볼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재는 8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3페이지 문제를 좀 보고 계시고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재가 필요 없는 내용들은 말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메뉴는 한 번 좀 보죠. 같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모의고사는 전체 100점 만점에 점수 배점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가 각각의 2점씩 그러면 2점, 2점이니까 4점이네요. 두 번째 신규 상품을 등록하는 문제예요. 각 문제는 4점씩입니다. 4점 유형 자산을 신규로 등록하는 문제 4점 부서 등록하는 거 두 개 부서를 각각 2점씩 줘요. 4점이죠. 그래서 기준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는 점수 배점이 다 더해서 16점 배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난이도가 낮죠. 첫 번째 16점을 가져가고요. 두 번째 이제 아래로 가볼까? 아래로 가면 이제 거래를 보고 이게 일반 점표로 가야 할지 매입 매출로 가야 될지 해당 점표를 파악해서 문제를 점표에 입력하는 문제고요. 이 입력하는 문제는 전체가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당 4점씩이에요. 전체 도와 100점은 36점이죠. 많죠. 한 문제당 4점씩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넘어가서 어 이거 상품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치한 거래들도 있고 매출하고 있고 뭐 어떤 등등등의 비용이 나가거나 하는 거래들로 9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카테고리 세 번째 문제는 결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결산 수행은 직접 수동으로 결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자동 결산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전체 문제는 5문항이 4점씩 전체 점수는 20점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요. 마지막 문제가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해서 원하는 답을 등록하는 문제인데 한 문제당 4점씩이고요. 28점이니까 7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장부 조회는요. 내가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조회하는 거예요. 이때 조회할 때 주의사항은 내가 앞부분에 일반 점표나 또는 매입 매출 점표나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걸 조회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음을 주고받은 거래를 어음을 조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이 내가 점표 입력한 걸 영향을 받아서 조회가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보 문제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항상 마지막에 수행한다. 약속을 하시고 이걸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의 문제가 큰 카테고리로 네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죠. 4 3 2 1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에 갔을 때 모의고사와 거의 싱크로율이 98%일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순서대로 작업한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내가 밑에 거부터 먼저 해야지 맨 끝에 거부터 먼저 해야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엄청나게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실수라는 거는 거래처 코드를 잘못 넣었을 때가 실수인 거예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주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처나 카드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란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주어진 코드를 입력하시고 회사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죠. 자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예요. 사업자 번호는요. 숫자만 넣는 거죠. 5028143315 대표자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거래처가 나와 다양한 거래를 하는 거래처면 전체 매출만 하는 매출천지 매입천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크나라는 위쪽에 상단에 보니까 매입천예요. 매입처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커서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자 커서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업태와 종목까지만 입력하시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면 몇 점인가요? 2점이에요. 끝났죠? 자 그러면 커서를 왼쪽 두 번째 칸으로 옮기신 다음에 3003 회사를 하나 더 입력을 합니다. 키보드 소리가 아주 청량하죠. 자 그 다음에 매출천예요. 1번 체크 오른쪽으로 업태 넘어가요. 도소매여 자전거 여기서 틀리면 좀 그렇겠다. 그렇죠? 거래처 등록하는 거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뒤쪽에 모의고사를 푸실 때는 제가 거래처 등록은 중간중간 생략을 할 예정이니까 거래처 등록은 이것이 끝이다. 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등록이 되면 별도의 저장키가 없는 거 아시죠? 자 등록을 하시면 그냥 메뉴를 닫으시면 돼요. 그럼 일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신규로 상품 품목에다가 4004의 하이브리드 등록 하나 하는 문제네요. 우리가 품목을 등록하는 건 재무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품목은 물류 담당자가 하는 거니까 물류 관리 메뉴로 클릭을 하시고 이 안에 품목 등록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4001, 4002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네요. 그렇죠? 상품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4004로 하나를 더 추가해요. NCT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상품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상품 오른쪽에 기본 단위 단위명은 이 아래쪽만 입력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단위 갖다 놓으시고 그냥 EA EA 이렇게 등록하시면 마무리 몇 점? 4점 끝났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아래쪽 내려가서 3번 유형 자산을 이번 연도 23년도 12월에 취득을 했네.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잘 따라와 보세요. 23년도 12월 10일에 샀어? 그러면 샀다는 매입 거래가 있겠죠. 지금 요결이죠. 12월 10일에 이 영업용 차량을 요 때 취득한 분계는 일반 점표에서 입력을 할 거고 관련된 신규 유형 자산에 대한 등록은 기준정보 등록에서 먼저 수행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등록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세법상 고정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자, 회계 메뉴 다시 누르시고 고정 자산 등록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산의 품목이 차량 운반구라면 물음표 누르신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자, 없네요. 신규 하나 등록하는 거예요. 자, 코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코드 번호는 선생님, 코드 번호가 되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코드 자체를 가지고 정답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코드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된 것으로 간주가 될 테니까 당연히 채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얘가 어디다가 넣는지를 찾아와서 정답으로 처리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자산의 명칭은요. 영업부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요. 최대 길은 2023년도 12월 11자 자, 얘가 지금 정액법인데 정액법은 이 방법에 찍혀있는 이건 수정하는 건 이쪽 메뉴가 아니라 이 하단 부분에서 수정할 거니까 우리는 위에부터 갑니다. 기초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중간에 취득을 한 거죠. 이렇게 신규 취득했을 때는 네 번째 칸에 입력하는 게 원칙이에요. 취득 금액은 2천만 원이고요. 방식은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래. 바꿀 때는 삼각방법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올려놓고 아래쪽에 메시지 창을 한번 봐요. 이렇게 보시면 정률법은 0번인데 정액법은 1번이야. 그럼 나는 바꾸고 싶어. 그러면 1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으악! 너무 쉽죠? 자, 이쪽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이제 연수 넣어야 돼요. 내용연수. 얘는 전체 내용연수가 5년짜리야. 금액이 33333333이 나와 그 다음에 취득수량은 한 대를 취득했네. 여기 아래쪽에 취득수량 한 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판간비 아시죠? 800번 때니까 수정하지 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이게 지금 이번 연도에 2천만 원에 이 차량 한 대를 취득했는데 사실은 12월에 샀으니까 한 달만 감가상각을 해야 하니 월할상각이 자동으로 산출이 돼서 오른쪽에 보면 33333333이 나온 거지요. 선생님 이거 계산식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2천만 원의 잔존가액 없이 나누기 5년을 하면 매년 400씩 해야 되는데 5, 4, 20 근데 이 중에 나는 몇 개월만 썼냐? 12개월 중에 한 달만 썼으니까 그 한 달분에 대한 금액을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출해 준 거죠. 수정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금액이 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어진 정보만 아름답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입력할 때 어떤 날짜가 들어가거나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 방법에 대한 입력 그리고 내용연수 같은 부분들이 하나라도 잘못 입력이 되면 감가상각비는 잘못 산출되겠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차량 문방구라는 게 감가상각을 할 거고 감가상각은 결산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잠깐 내려가 볼게요. 결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비우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결산에 반영하세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에 방금 전에 입력한 333333이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반영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반영이 돼야 되죠.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입력한 게 맞아야 얘도 맞다 이 얘기입니다. 다 맞아야 된다. 근데 뭐 틀릴 일 없을 것 같아요. 틀릴 일 없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졸릴 수 있잖아. 그치? 하다가 보면 잠시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네 번째를 볼까요? 부서를 하나 등록하래. 아 부서 등록하는 게 중요하냐? 제조기업은 중요하고 사실은 제조기업이 아니라 상기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등록을 하라는 얘기는 등록하는 걸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코드 갖다 놓으시고 40번 해서 아이고 배송부 넣고요. 지금 뭐예요? 부서죠. 부서 부서 판관비로 가는 거죠. 판관 여기 지금 공통으로 넣어야 되냐? 사용 여부를 넣어야 되냐?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안 넣으시면 돼요. 그냥 두시면 돼요. 멈춤. 공통이냐? 공통이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원가 같은 거 공부할 때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런 거 구분할 때 공통으로 가면 간접으로 갈 거고 직접이면 직접 갈 거고 애초부터 간접이면 간접으로 갈 거고 이게 상당히 원가 파트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기업은 상기업이기 때문에 부문을 구분하는 것까지 등록하라는 문구가 없네? 없으면 입력 안 하시면 돼요. 여기서 멈추시고 한 개만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등록하는 거 뭐 그렇게까지 와 미치도록 어렵다 이런 거 없죠? 여기까지 등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맨 첫 번째 문제 카테고리 안에 있는 16점짜리 점수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점표 입력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점표 입력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실무 이론 파트에서 이것저것 활용하는 연습을 할 때 점표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점표하고 메인 매출 점표가 있는데 문제를 보고 일반 점표에 넣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하시고 메인 매출에서 뭔가 수행을 해야 되고 상품의 입고나 출고랑 관련된 건 상품 입고 해서 메인 매출 점표에 넘기셔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찾아보면서 입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12월 2일자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11월 25일에 영업부 직원들에게 가지급을 했던 여비계상비를 오늘 드디어 정산을 했고 차익이 남았고 현금으로 지급됐대요. 아 더 썼구나. 더 썼네요. 가져갔던 가지급보다. 가지급금이 얼마가 언제 나갔는지 날짜를 주어주면 11월 25일자에 가지급이 지급됐던 날짜를 열어서 먼저 얼마를 줬었지 확인하는 게 좋죠. 확인해 볼까요? 음 찾아 봤어요. 가지급금은요. 4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었네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가지급금의 거래처에다가 가지급금이라는 이 출장비를 누가 가져갔었는지 누구인지를 걸어놓으면 그 누구도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가지급금이 지급될 때 거래처가 입력이 안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정산을 할 때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입력할 필요는 없다. 는 뜻이네. 맞죠? 자 그러면 40만 원 가져간 거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붕괴하러 가는 거죠. 12월 2일자로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대변에다가 가지급금을 먼저 반지하면 어때요? 일단 깔 거잖아. 까는 건 정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를 썼는지 이제 아래쪽의 내용을 보고 차변에다가 해당되는 금액의 비용 처리하는 거야. 우리가 갔다 왔을 때 여비는 우리가 출장 가는 모든 비용은 여비교통비라는 출장비로 비용 처리하죠. 그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우리가 출장비 중에 유일하게 거래처랑 술 마신 것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라고 하지 않고 접대비 나중에 세법상에 한도 계산할 때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만 별도로 분류해서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구분해서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직원들하고 밥 먹었다는 얘기는 여비교통비 안으로 포함하지 말고 접대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볼게요. 차변에 판간비 여비교통비니까 800번대 여비교통비겠죠. 제가 코드를 막 찍었죠. 여러분은 조회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다가 여비교통비는 16만원 20만원 더해서 36만원 이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 거래처랑 식사한 거는 다 따로 가래. 이름은 접대비고 800번대 판간비로 처리하고 근데 그게 얼마냐면 14만원이야. 그러면 정리가 되네. 40만원 가져갔었는데 더해보니까 50만원어치를 비용으로 사용했네요. 그럼 출장간 직원에게 얼마를 더 주면 되죠? 차액은 현금으로 주었대요. 아 돈이 나가네요. 대변에 현금이 10만원이 나가서 차대가 맞춰지면서 첫 번째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입력하실 때 언제나 확인하실 부분은 항상 모든 문제 안에 각각의 문항별 점표는 한 개씩 만들어야 돼. 두 개 점표가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값은 같아. 그래도 안 돼. 한 점표. 한 점표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로 걸려야 된다는 거지. 커서를 갖다 놨을 때 하나로 잡혀. 같은 번호로 걸렸어. 그게 한 점표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12월 4일자 거래 거래처 이름은 부자네요. 좋겠다. 업무용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을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급했대. 자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볼까요? 메뉴를 조금 길게 늘어뜨리죠.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네. 우리 국민은행 넣어줘야 되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처 딱 걸어주시고 500 나갔어요. 자 차변에 계약금인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물건 사기 위한 일반적인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계약금은 선급금을 거는 게 원칙이지만 건물은 업무용 건물은 유형 자산이고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너 업무용 건물이야? 유형 자산이야? 그 유형 자산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주는 계약금은 유형 자산에 진행 중인 임시계정 쓸래? 그림이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래서 계약금이 선급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차변에 많이 나와요. 이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럼 건설 중인 자산에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계약금은 거래처 걸죠? 거래처를 알려줬죠? 그러면 입력하죠. 괜히 입력 안 할 필요 있나? 거래처가 나와 있는데 입력하는 거지. 입력을 안 해도 그만이지만 입력을 하는 것도 좋고 입력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계약금은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은 필수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계약금이니까. 자, 두 번째 3번 문제네요. 12월 5일자로 메뉴를 열어놓고요. 매출처 사천리의 외상매출금 중에서 6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너무 쉬워. 왜냐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건 너무나 확실해. 걔를 먼저 걸어요. 우리의 고민은 대변이죠. 대변에요. 만약에 이게 계약금을 받은 거라면 선수금 걸어버리면 되고요. 그렇죠? 받으러움을 받은 거면 받으러움이 대변에 오면 되고요. 오늘은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채권해 회수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금액은 동일하죠. 600. 와,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한 문제 거져주는 문제 유형이죠. 자, 네 번째 갑니다. 12월 11자 문제요. 거래처의 이름은 우리 자동차 아, 그거네요. 기준정보에서 아까 등록했던 998cc 998cc가 여러분 전산액의 운용사 3급을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게 차량 중이에요. 1000cc를 초과해버리면 매입세 공제가 안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꽤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렇구나. 차구나. 아까 아까 여러분 등록할 때 2000만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그 차가 원래는 1830만원에 구입을 한 거고 결제는 당자의금 기업은행으로 이체했는데 뭐지? 아 취득세가 170만원이 현금으로 나간 게 한 큐의 붕괴 아래 한 장으로 우리가 취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시키나요? 그쵸? 어, 그래요. 포함을 시키니까 이게 야, 1830만원도 차고 170만원도 차니까 차량 운반구에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냐? 2000만원이 되고 그걸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라는 금액으로 인식해서 기준정보에 등록을 했던 거네. 사실 이거 은근 난이도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에게 2000만원 넣으라고 알려줬으니까 넣고 낳고 붕괴는 붕괴대로 하고 사실은 연결되면 2000만원 넣어야 되는 거 틀릴 수 있지. 생각해봐. 기준정보등록에다가 취득 원가 내가 이번 연도에 차를 2000만원짜리라고 인식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만 보면 1830만원짜리가 차라고 생각하겠어요. 후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리거든요. 근데 운용사는 그 정도까지의 난이도를 문제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붕괴를 한번 넣어볼게요. 차를 사면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죠. 차량 운반구는 어느 회사로부터 샀는지 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 채무 나중에 이유에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요 1830이 아니라 170만원의 취득세를 합산해서 2000만원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고 대변에 결제가 당좌예금으로 나간 거는 은행 자체는 기업은행이고 근데 전체 2000이 아니라 이 중에 1830만원은 당좌예금으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나갔대. 현금으로 여러분 이렇게 입력할 때 보세요. 붕괴 끝났죠. 할 때 자꾸 부서란에 커서 들어가죠. 귀찮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 귀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속 엔터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현금의 거래처란에 기업은행 당좌가 걸린 건 걸린 것도 아니고 안 걸린 것도 아니었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하셨으니까 아셨을 거야. 내비 두셔도 정답 지워도 정답 여러분 선택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까요. 12월 11일자 세금계산서가 등장했고요. 상품을 매입했다는 말이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매입매출로 가요. 그러면 안 되죠. 틀렸죠. 땡.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입고 처리하러 가는 거죠. 입고 입력부터 먼저 수행해야지. 그렇죠. 입고 입력하러 가요. 상품이 들어왔다는 걸 입력해줘야 돼. 동일하게 날짜 넣어주시고 세금계산서가 받았다. 부가세가 10%가 붙었다. 뭐 특별한 거 없어. 건별 과세 21번 것이고 상대방 거래처는 지멘시 이네요. 지멘시 커서를 좀 올려서 내가 오늘 매입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보니까 상품을 매입했고요. F2 누르신 다음에 내가 취득한 자산의 명칭은 산악형 어떤 자전거인가 봐. 그치.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요즘에. 수량은 120개 단가는 20만원. 그럼 20만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판다는 얘기야? 자전거 하나당 애들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던데. 그죠? 뭐는 그 성능마다 또 다르기도 해요. 자 요튼 2400과 240만원에 부가세가 붙었다. 여기까지. 자 해놓고 나서 아래쪽에 보니까요. 이걸 혼합으로 걸었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너 도대체 합산돼서 주거받을 금액이 2640인데 어떻게 돈을 결제한 거야? 현금으로 800 나머지는 외상이야. 현금에다가 800을 넣고 나머지 외상단에 1840만원이라는 금액이 붙는지 확인해서 붙었네. 그러면 잘 입력이 됐으니 이 내용을 토대로 매입매출 점표도 만들어지겠군요. 그쵸? 제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 설명드렸죠? 이 아래쪽에 금액이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수행합니다. 빛의 속도로 해볼게요. 점표 추가 누르고요. 눌렀죠? 전송하시면 끝나요. 짠! 끝! 자 넘어갑니다. 회계 메뉴에 매입매출 점표를 방금 전에 몇 월 며칠이었지? 아 늙어가지고 깜빡깜빡해. 12월 11일이죠. 어 분개됐어. 커서 올려놔봐요. 입고가 됐고요. 매입해서 지금 들어왔죠? 자 우리 여기서 수행해주는 거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주고받으면 전자라고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돼요. 전자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아래쪽에 현금으로 800 결제 나머지는 외상매입금 주된 매입 채무니까 추정사항 없죠. 외상매입금에 지멘스 걸려야 되는데 위에 거래처가 등록됐기 때문에 아래쪽에 전부 다 다 걸렸죠. 추정할 분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점수 4점 해결 넘어가서 6번 문제 우와 매출이래 서울스포츠가 동그라미에게 두 개를 팔아먹었대요. 12월 14일자 어디로 가요? 출구하러 가는 거죠. 자 물류관리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시험에 입고 입력하는 거 한 개 나오고요. 출구 입력하는 거 한 개 나와요. 두 개도 안 나와요. 한 개씩 한 개씩 나와요. 자 출구 입력 누르시고 날짜는 12월 14일자 넣어주시고 항상 건별 과세 눌러주시고 자 거래처를 입력합시다. 거래처가 방금 전에 누구였나 봅시다. 동그라미 결제가 세금계산서 하단에 보세요. 전부 다 외상이네. 너무 심플해. 전부 다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이란 얘기니까 외상고로도 되겠다. 그쵸? 자 아래쪽에 상품 팔아먹었다. 못 팔았나 보고 입력을 그대로 옮겨봅시다. 상품을 팔았다. 첫 번째 품목 첫 번째 로드형 팔았고요. 30개 팔았고 28만원에 팔아먹었고 두 번째 상품은 산악형 팔았고 50개를 팔았고 32만원에 팔았다. 토탈 우리 주거받을 토탈 금액은 2440에 244만원이 부가세고요. 토탈 금액은 2684만원 맞는지 확인 이 전체 금액을 외상으로 거래했으니까 외상으로 전부 다 걸려있는 거 수정사항이 없네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전부 다 외상인 경우는 망고땡이에요.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두 개의 메뉴 누르고 메인 매출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 안 해도 돼요.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선택이 된 거예요.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전송 메뉴 눌러서 메인 매출 전표에 전송이 됐는지 가서 확인해야 돼. 갑시다.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시고 12월 14일자 메뉴를 연 다음에 전자세금은 보자마자 일단 걸어놓고 아래쪽에 외상 매출금 전액 다 걸렸고 거래처까지 다 걸렸으며 아래쪽에 상품 팔았으니까 수익의 이름인 상품 매출 계정 과목에 걸렸는지 확인하면 끝이죠. 손살같이 했어요. 모의고사 중에서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은 항상 나옵니다. 배치만 다르게 나올 거죠. 5번에 나오고 9번에 나오고 뭐 이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우리 이제 7번째 문제로 가보겠어요. 요 7번째 그럼 다시 이제 매입 매출하고 출고하고 입고는 끝났습니다. 다시 일반 점표 넘어오셔서 12월 17일자 문제 볼게요. 매입처의 지멘스의 외상매입금 중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천만원을 약속어음 내년 2월달 만기가 되는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했대. 외상매입금을 어음 발행해서 결제했대요. 그럼 말해볼까요. 차변은 외상매입금 대변은 주된 매입 채무인 지급어음으로 결제한 거죠. 맞죠. 요정도의 붕괴를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 실기 모의고사 입력을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차변에 붕괴 한번 넣어볼까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반제가 되는데 누가 뭐냐면 지멘스가 거래처는 지멘스 금액은 천 부서는 무시 자 대변에 같은 매입 채무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쵸. 외상대금 사라지고 어음 결제금액이 남은 거죠. 오늘은 자 주된 매입 채무고요. 코드가 보이니까 코드를 보고 입력을 하세요. 요렇게 괜찮죠. 천만원 끝났어. 붕괴는 끝. 자 이제 어음이 등장했어. 우리가 어음을 주고받으면 항상 어음관리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어음관리하려면 어음이 입력된 라인에다가 커서를 놓고 뭐 누르죠. F3 F3 누르는 거 기억하셔야 돼. 심플하니까 갖다 놓고 F3 누른다. 눌러봅시다. 짠 놓고 뿅 이렇게 열리잖아.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음을 오늘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수령까지 하고 발행한 게 아니라 이미 수령해놓은 이 어음 넘버가 있을 거야. 갖다 놓으시고 F2 끄트머리가 3512 6416 요거네 그치? 3512 6416 요 어음을 발행했네요. 그쵸? 갖다 놓고 확인. 어음이고요. 발행일자는 오늘인데요. 오늘인데요. 만기가 언제냐면 2024년도 0217이고요. 기업은행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음과 관련해서 지급어음을 발행하는 류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8번 가볼까요? 12월 23일자 문제 상공예의소의 회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 너무 좋아. 대변에 현금이야. 이거 걸어놓고 가는 거야. 아이고 구서 아니고요. 어디어디 회비 같은 거 내잖아요. 협회비 막 내요. 과태료네요. 막 세금과 공가와 관련된 공가금의 형식으로 인성해요. 공가로 해도 돼. 그치? 코드만 구분하시면 돼. 800건대 세금과 공가 요거는 개정과목이 어떨 때 어떠한 내용으로 나가면 그 이름을 써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학습 능력에 따라 답을 다르게 잡을 수 있지. 외워놓으셔야 되겠다. 그렇죠?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얘의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여기다가 회비 내는 거 내라고 간접적으로 홍보하나 봐.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걔가 상공회의소니까 회비 내라고 이런 문제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금과 공가로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는 암기를 좀 해야 회계라는 게 이해가 된다고 다 외워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자 이제 아홉 번째 문제 12월 28일자에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200을 주는데 소득세 같은 15만 원의 세금을 까고 나머지는 예금을 써주었다. 차변해. 종업원들에게 급여주면 종업원 급여라고 거는 거죠. 판간비를 겁니다. 판간비의 종업원 급여는 원래 200인데 다 주고 싶은데 다 안 준 거야. 15만 원에 원천징수했어. 원천징수하고 주는 세금을 우리는 언제나 아이고야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예치해둔 돈 수금해둔 돈 근로자에게 수금해뒀다가 내가 대신 신고할게. 원천징수 예수금 금액은 15만 원 그러면 나머지 정말 보통예금으로 나간 건 차감하고 주는 거죠. 통장에 돈 들어올 때 내 월급 다 안 들어오죠. 짜증나죠. 그쵸. 185만 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모의고사 아홉 문제 일반점표 매입매출 구분해서 등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3번 문제 갈게요. 3번은요. 결산하는 문제에요. 결산 문제 항상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결산 문제 하실 때 언제나 날짜는 이날이고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보충 설정 모든 비우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가 기말제곱 막가면서 결산하는 문제는요. 항상 출제해요. 항상 이건 항상 3, 4, 5번에 항상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1, 2번만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소모품을 내볼까? 성급비용을 내볼까? 복료 생비를 내볼까? 이자 수익을 내볼까? 단기 시세 목적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걸 내볼까? 장기를 좀 내볼까? 뭐 다양한 문제 비우동 자산 비우동 부채였는데 유동 부채 대체하는 걸 내볼까? 1, 2번은 늘상 바뀌고 3, 4, 5번은 늘 같다.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1, 2번 틀려도 돼. 3, 4, 5번은 늘 같다. 그런데 결산 순서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자 1번 볼게요. 소모품은 내가 1년 동안 쓴 게 120이래. 그럼 120만 원은 비용으로 잡혀야 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방식은 한 개죠. 장부를 열어서요. 만만한 장부 결산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만만한 장부 시선표예요. 엔터 치고 엔터 쳐요. 그러면 12월 말일이 걸리죠. 자 오른쪽 커서를 눌러서 찾기 버튼 누른 다음에 소모만 누르고 엔터를 쳐. 쳤어. 한 번 더 엔터 쳐봐요. 넘어가나. 안 가? 그럼 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네. 여러분 1년 동안 이 회사는 소모품이 소모품이라는 자산화 되어있지 않고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150만 원을 잡아놨다는 뜻 맞죠? 자 근데 사실은 사용한 게 120이래. 그 얘기는 150 중에 120만 썼어. 이 얘기는 30은 뭐란 얘기인 거야. 여러분이 그 공부할 때 늘 했던 아 이게 미사용이란 얘기구나. 그럼 미사용한 금액은 소모품비라는 비용에서 비용을 제거하고 미사용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뜻인데 미사용액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이름이 뭐예요? 소모품비의 빚자를 뺀 자산의 명칭이 소모품이죠. 여러분 봐요. 소모품비가 150만 원이 잡히면 실탄이기잖아. 120만 비용이야. 이 얘기는 30은 죽여. 어디로? 대변으로. 비용을 죽이려면 대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니?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반지하면서 그걸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얼마만 붕괴하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공부가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 특히 고등학생 분들은 내가 실무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용한 금액만 120만 원만 비용을 잡아야 해. 근데 150만 원을 전부 다 비용 잡아놨어. 30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30을 죽여야지. 대변으로. 대변으로 죽이려면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사실 이거 당악하게 말하면 반제 처리한다 그러는데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반제하면 그 30만 원을 얘를 죽이고 뭐로 잡으라는 얘기인 거야.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잡으라는 걸 이런 식의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잡으시오 라고 문제를 내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내냐. 왜 이상하게 낼까요? 시험이니까요. 시험이니까 조금이라도 어렵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문제 내고 돈 받는데 문제 출전하는 사람들이 문제 내고 돈 받아요. 그럼 문제를 너무 쉽게 내면 안 되잖아요. 공부한 사람만 붙어야 되니까. 날짜는요. 31일이죠. 차변에 야 비용 싫어? 안 썼어?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172번을 의미하죠. 빚자 뺀 자산 나는 120만 원만 비용이니까 30만 원은 자산이야. 너 그거 해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소모품 비를 대체하는데 판간비죠. 계정감은 많아 보이지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계정은 판간비 계정.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붕괴했잖아. 자 그럼 확인 좀 해볼게요. 넣었어요. 시산표를 다시 조회해 봐요. 내가 지금 붕괴한 내용까지 하시고 다시 조회를 누른 다음에 판간비에 소모품비에 가봐요. 그러면 얼마가 차변의 잔액으로 남아있습니까? 30을 죽였잖아. 30을 왜 죽였어? 120만 원만 결산 마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붕괴한 거예요. 붕괴하는 이유가 뭐야? 장부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단기 시세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있었대. 이 이름은 뭘까? 단기 시세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의 명칭은 단기 매매 증권이지. 기말이 640으로 평가됐대. 장부가 얼마길래. 장부가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시산표를 여는 거예요. 만만한 시산표. 짠 열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은 국제외계 기준이니까 이름이 이거죠.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금 640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기 손이 공정가치 자산은 600이야. 그럼 600인데 640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하면 돼요? 40만원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해당되는 자산을 증가시키고 평가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이것만 줄게. 분개 좀 해볼까요? 가볼까요? 일반 점표 차변행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0만원 증가 이유는 단기 손이 대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서 처분한 거 아니죠. 평가한 거죠. 단기 손이 금융자산 평가 이익 선택하시고 대변에 40 여러분 이렇게 분개하면 단기 손이 움직인다. 없었던 게 증가된 거잖아. 그럼 평가 이익 때문에 단기 손이 또 증가할 거고 소모품 비가 감소하면서 단기 손이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 비용이 감소하니까. 왜? 자산이 증가하잖아.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상대편 계정 과목의 변화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단기 손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시산표를 다시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로 바뀌어? 시산표를 다시 조회하는 거야? 이걸 여시면 안 되고 조회를 하셔야 돼. 갖다 놓고 조회를 누르면 이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분개하기 전에는 600인데 40만 원을 증가시켜 준 상태가 되니까 640으로 평가했잖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산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내가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요? 아니요. 방법은 한 개지. 회계에서 방법은 한 개인 거야. 회계의 답은 뭐야? 항상 분개. 분개로 장부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개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사문제 3, 4, 5번을 할 건데요. 3, 4, 5번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매출 채권 잔액을 열어가지고 금액을 확인하고 1%만 줄 테니까 충당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 시산표를 연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에 커서를 놓으시고 외상 매출금이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자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은요. 1억 3, 6, 6, 12만 원이 채권 잔액인데요. 1%를 보충해야 돼요. 그런데 얘에 대한 충당금 잔액이요. 2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를 보충해야 할까요? 금액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가 나오냐? 1 1 그치 1, 1 6, 1 200원 이렇게 나오겠네. 여러분이 계산기로 두들겨야 해요. 계산기로 안 두들기고 누가 적어주는 숫자를 막 먹어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풀 때 내가 계산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거 확인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꼭 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받으러움을 좀 볼게요. 자 받으러움을 8,700 1% 87만 원 받으러움이 때 충당금이 없어. 없으니까 빵이야. 그러면 얘는 87만 원을 전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안 지워야 되겠네. 그치. 결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그대로 살려놓고 두 번째 모든 비우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수행하래요. 감가상각 비를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비우동 자산을 조회하는 거죠.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죠?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열어서 유형 자산 전체를 총괄합니다. 조회 버튼 그러면 자산별로 지금 감가상각비가 조회되죠. 여러분 시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어놔야 되겠지. 자 건물이 얼마인지 봅시다. 이거 사는 거야. 단기상각비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자 단기상각비 건물 750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까 우리가 넣은 거네. 그치. 아까 내가 넣었는데 잘못 넣었으면 얘는 자동으로 틀렸겠다. 그치. 비품에 대한 금액은 400 조금 있다가 입력합시다. 적어놓으시고 동시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안 돼서 한꺼번에 하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말 재고를 마감하래요. 재고 마감하는 거 항상 나옵니다. 재고 마감하는 방식 첫 번째 물류관리로 들어간다. 두 번째 재고관리 메뉴 안에 수불부를 열어서 전체를 마감할 거니까 엔터 치시면 돼요. 끝까지 우리 세 개 상품을 이 세 개 상품을 동시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갖다 놓으시고요. 위에 상단에 마감 버튼 눌러서요. 일괄 마감 누르고 확인 쭉 돌려갔어. 그치. 마감됐고 마감됐고 얘는 없었으니까 그냥 무야. 상관없어요. 두 번째 기말 재고 금액을 알아야지 결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재고 자산 명세서를 누르시고 12월까지 조회하신 다음에 엔터 기말 재고 금액을 알아야지 이거 얼마로 조회되나요? 3,300만원으로 조회되네요. 그러면 적어 놓으셔야 돼. 됐어. 자 이제 금액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결산 반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회계 메뉴 누르시고요. 직접 붕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엔터 엔터 여기서 매출원가 코드를 넣어야 되나요? 안 넣어도 여기서 그냥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상품 매출원가 계정은 자연스럽게 다 열리니까 그냥 엔터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상품 매출원가를 꼭 입력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여러분 선택이야.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이 3,300이었어. 요일에 갖다 놓으시고 입력하면 좀 이따 1억 7,500만 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해주는 분개를 프로그램이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내려가서 감가 삼각비를 찾으신 다음에 프로그램 메뉴에서 감가 삼각비에 갖다 놓으시고요. 건물란에는 건물의 감가비 750 차량 문방구는 비품은 400 건설중의 자산은 원래 감가 안 하죠. 밑에 밑에 가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기다리고 있네요. 외상매출금 난에 내가 보충해야 할 금액은 1일 6일 200원 받으러움에 대한 보충할 금액은 87만 원 다 들어갔네 끝났죠. 자, 지울게요 이제. 자, 이 3건은요. 이렇게 자동결산의 메뉴에 수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눌러주는 적용키 점표를 생성해주는 추가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점표 추가 그리고요. 일반 점표를 열어서 12월 30일자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 매출원가 대체 감가장각 붕괴 대손충당 붕괴 3개 점표가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반드시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뭐냐. 마감하래요. 어떻게 마감하냐면 손익을 먼저 열어. 엔터. 짠. 이번 연도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7,582만 5,467원인가 보지. 두 번째 단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요.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내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셔야 돼.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한 번 열었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한 번 열렸었던 데이터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렸던 자료를 또 열어버리면 내가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작업한 내용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면 안 돼. 아니요 하셔야 돼요. 가져올 때는요. 내가 지금 정보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아니요. 7,500 단기순이익 넘어왔죠. 여기서 눌러주는 거야. 점표 추가. 그럼 점표 추가를 누르면 일반 점표에 다시 한 번 30일자를 열었을 때 잉여금 붕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어. 이게 원래 전반적으로는 원칙상 있어야 되거든요. 넘어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열면 대차가 딱딱 맞아 떨어져. 잉여금을 가지고 결산 붕괴까지 했을 때 재무상태표가 차대가 일치해. 근데 이 작업은 제가 1회, 2회 정도까지만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 수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해도 문제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요. 문제 4번 조회를 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2월부터 4월까지 외상매출금이 발생된 금액이 가장 적었던 달은 몇월인가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외상매출금은 어느 계정감옥이죠. 조회할 수 있죠. 그리고 2월부터 4월이니까 2, 3, 4 월 중에 가장 적었던 어떤 월을 물어보네 아 월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감옥을 월별 비교한다는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 가면 좋을까 잠시 열렸던 메뉴를 모두 닫기를 해놓고요. 너무 많이 열려서 여기서 이런 거 조회하기가 제일 좋은 장부는 저는 총계정원장 여기서 외상매출금 조회하고 들어가 보세요. 외상매출금은요. 발생이 어느 쪽에 되죠? 외상매출금이 발생될 때는 차변이고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될 때가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는 잔액을 2월 3월 4월만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봤더니 어느 달에 가장 적게 금액이 발생됐나요? 4, 6, 1, 7, 1, 2 4월이네. 그쵸? 그러면 답은 4 입력할 때 월자 안 넣는 거잖아요. 그치? 숫자만 기재하는 거니까 4 하시면 되죠. 4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통예금은 인출된 금액이 얼마냐? 근데 보면 1월부터면 누적액으로도 볼 수 있지만 중간에 원하는 날짜가 1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 7월까지 딱 정렬이 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시기가 1년이라는 기중 사이에 걸리고 보통예금이 인출됐다는 얘기는 대변에 발생된 걸 찾는 건데 이런 금액을 조회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시산표를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7월까지 조회가 되지만 여러분 봐요. 보통예금이 대변인데 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시산표는 언제부터로 조회되는 거야. 무조건 얘는 1월부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면 이 금액은 7월까지 예금의 인출액을 조회하기 때문에 시산표 X 근데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시산표라고 비슷해 보이는데 중간에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장부 유일한 장부 월계표가 좋아요. 3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얼 수 있고요. 보통예금이 나가고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3월 7월 했으니까 1, 2 안 들어온 거야. 8, 9도 안 들어온 거야. 딱 3, 4, 5, 6, 7 만 온 거예요. 보통예금 인출된 금액은 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답은 7, 990만 원 쓰실 때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나중에 답안에다가 입력을 하실 때는요. 콤마를 입력할 수 없으니까요. 3번 4월부터 10월까지 동그라미라는 회사에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발생됐는지 여기서 키워드는 거래처 동그라미라는 거래처의 금액을 조회하고 싶다. 거래처 원자 거래처를 보고 싶다. 거래처 원자 원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4월부터 10월까지 외상매출금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보면 외상매출금이 발생되는 금액은 차변이잖아. 회수되는 금액이 대변이죠? 잔액은 이거고요. 지금 물어본 거는 발생된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답은 5,056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답 이 문제는 거래처 원장에서 100% 해결 4번 조회 4번 7월 31일 현재 미지급금 얼마예요? 얘는요? 되게 많이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이렇게도 돼. 잔액이잖아. 잔액이면 잔액에서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장부가 시산표예요. 시산표를 연다. 안 보여? 그러면 찾기에서 미지급금을 한 다음에 이런 미지급금은 발생됐다가 결제를 또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미지급금 잔액을 물어봤잖아요. 미지급금 잔액은 딱 보이지. 그치? 답은 550 여러분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것만 됩니까? 그럼 아니요. 총교정원장도 돼요. 봐요. 여러분 미지급금으로 조회하신 다음에 미지급금에서 어떻게 봅니까? 5월달 현재 잔액이 보이잖아. 그렇죠? 아 7월이구나. 7월 말 현재 7월 말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여기 있죠? 550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총교정원장은 차변 대변 합계 근데 이 시산표하고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얘는 중간중간에 월별도 비교가 가능하고 시산표는 월별 비교까지는 좀 불가능한 형태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넘어가서 5번 문제요. 9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악형 재고는 몇 개입니까? 상품이 가지고 있는 게 종류가 3개인데 3개 중에 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경우는 회계에서는 상품을 구분해서 품목 관리하진 않잖아요. 걔는 물류 관리에서 하는 거고요. 재고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수볼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1월부터 9월까지를 조회를 하시고 전체를 주셔도 돼요. 전체를 준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아래쪽에 산악형에다가 클릭을 하고 산악형이 9월 말 현재 몇 개인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195개 보이나요? 그쵸? 답은 195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두 문제를 향해 갑니다. 6번 1월부터 12월까지 KIFRS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어서 기타 수익 찾으래요. 아 이건 껌이에요. 열어볼게요. 요 위에 여시면 안돼? 요 아래쪽 여시는 거야. KIFRS 포괄손익계산서 12월까지 조회하신 다음에 기타 수익은 여러분 뭐 어떻게 찾아야지. 이렇게 기타 수익 기타 수익 얼마로 조회됩니까? 66만원 조회되죠? 답은 66만원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으로 결산 분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자료가 이 안에 조회된 상태로 이 답이 도출되는 거네? 내가 얘를 틀리면 얘도 틀리겄네요. 그쵸? 순서대로 하라는 건 요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앞에 전표 입력한 게 결산 재무제표를 조회하는 문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7번입니다. 마지막 답은 66만원이죠. 마지막 7번째 KIFRS의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자 열어서 12월 말까지 열어서 유동부채 찾으래요. 아 왜 이렇게 쉬워요? 유동부채 여기 있네요. 유동부채 토탈 금액 118 91만원 입력할 때는 쉼프 없죠. 그냥 요렇게 숫자로만 요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는 입력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장구조회했던 모든 문제 중에 7번째까지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등록을 하는 거니까 주관식 같은 거죠. 뭐 다 여러분 뭐 왔겠지만 객관식은 없지만 얘는 메뉴에다가 등록을 하는 입력 방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직접 전표를 수행하는 문제로 모의고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4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었고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 이제 한 5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전체 모든 문제를 몇 분 안에 푸는 거죠. 60분 동안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귀여운 실밥이 잘 푸셔서 60분 동안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수행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대로 장부조회를 먼저 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상태로 그전 자료로 조회돼서 잘못된 답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모의고사 풀이 마무리 할게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서 시험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